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아이들 창작도 도깨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분해된 펫플라스틱을 녹여서 뽑아내는 사출기를 완성했었습니다. 사출기를 사용해서 지난 몇 주간 여러가지 플라스틱을 녹여서 사출해보는 테스트를 진행중인데요. 이번에는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펫플라스틱인 PT와 PP 두가지의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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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PTE와 PP 사출을 테스트 해보았는데요. 최종적으로 금연을 만들어서 특정 모양을 사출해보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사용성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런 각제 모양의 형태를 사출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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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